미쿠미쿠댄스를 다 다운받아준다 미쿠미쿠댄스 마이너 갤럴러 글쓴 재기밀 개씨팔 룩삼버전 만들어주세요 씨바라 하아 씨바라 3냐 진효기과의 리바이 영상 제작법 올라왔더라 미쿠미쿠댄스를 다 다운받아준다 미쿠미쿠댄스 마이너 갤럴러 글쓴 재기밀 모델링 리바이 모델링 잘됐다 춤 모션 배경 불러오기 개씨팔 룩삼버전 만들어주세요 씨바라 미쿠미쿠댄스 마이너 아니 영상이 좀 심심하다 모델링 해가지고 저 무대에 세워가지고 춤시키고싶네 공혁준이랑 스타 나 지금 돌아버린건가? 영도에 찌들어졌나? 하하 일본 노래 좀 빠방하게 틀어가지고 모델링 좀 따가지고 저거 PMX 저 파일인가 뭔가를 만들어갖고 할 수 있는데? 그치? 쌍님 그렇게 자극하면 진짜로 이 모델링 누가 만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거야? 어떻게 하냐? 내 몸을 모르는데 이미 누가 하고 있을거라고? 무슨 소름돋는 소리 하지마세요 쌍님 옆모습 한번만 따주세요 요로 느낌으로 해주세요 쌍님 잘생긴 얼굴좀 큰탬으로 방역별로 5초씩 보여주세요 깻잇싸 상대는 시스텔라 시스텔라 내 앞길에 막지마세요 고맙네 시간이야 됐쩍? 진짜 만들어도 되냐구요? 아 그거 본인한테 허락 맡아야됨? 아 그래요? 그러면 안돼요 아 만들고 본인이 보는 건 되거든요? 근데 남들한테 유포하면 안됩니다. ㅎㅎㅎㅎㅎ 본인만서.. 아 그리고 저한테 보내는 건 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허락드릴게요. 나한테 검사 받는 거 됩니다. 네, 내수용 검사.. 삽가능입니다. 1년 후 10월 1일 10월 1일 아 뭐.. 아 이씨 뭐야 저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니 뭐하냐 쟤? 진짜 씹! 이교회 나왔다! 이 FDP! 뱀べ이! 하하하하 중급 닌자 룩쌤 아니 이게 뭐임? 이 ㅅㅂ 가짜 사나이 지원자 룩쌤 한 대개 얼마 주고 샀어 너처럼 맘도 반탈싸인 맥시켜 봐주었어 2절까지춰 하는 건가요? 2절은 까먹었어요 이씨 소스 소스 동 이거 얼마나 몇 분 걸려 하하하하하 내 얼굴로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어? 내 얼굴로 네 심심풀이 딴거 하지 마라 아